안녕하십니까 나의선 인사입니다. 오늘은 상암동 월드컵 봉원에 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상암동 월드컵 봉원에 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사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전생한 분이 따로 있나 그것을 보지 저것을 푸는 사랑이지 몇 년 배로 따라 있나 그것을 보지 미운 것을 푸는 사랑이지 언제나 전돌때처럼 둘만의 추억을 채워 바라는 소원을 빌고 바라는 소원을 빌고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마음에 피네 비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전생한 분이 따로 있나 그것을 보지 끝이 더 슬픈 사랑이지 그냥 배로 따라 있나 그것을 보지 끝이 더 슬픈 사랑이지 언제나 전돌들 언제나 전돌때처럼 바라는 소원을 빌고 바라는 손을 빌고 바라는 손을 빌고 바라는 손을 빌려 바라는 손을 빌려 감사합니다